한국 사회를 감싸고 있는 질서, 제도, 룰, 상식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지금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2, 30대가 눈에 띄게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못된 선택이냐? 아닙니다. 오히려 기성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갭을 굉장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선택한 의사결정의 결과물이에요. 더 똑똑해진 상황 판단의 능력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 친구들은 미래가 없어요. 당연히 저축을 하지 않겠죠.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의 전영수입니다. 오늘 인구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발표가 됐죠. 출산율로 2023년 0.72라는 숫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숫자로 우리가 이 문제를 다가서게 되면 0.7, 0.6 혹은 0.82 도대체 내 삶과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지? 두 명이 결혼해서 둘을 낳으면 현행 인구가 유지가 됩니다. 보통 이제 2.1명을 인구 유지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가운데 0.72니까 굉장히 낮은 상황이죠. 옛날 같으면 사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출산율 통계 중에서 가장 높은 숫자가 보통 6, 7명 나옵니다. 지금 이제 정반대 상황이다. 옆집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구성을 해도 하나가 안 나오는 상황 만약에 이 추세라면 0.7도 그나마 높은 수치다. EU 혹은 OECD라고 표현되는 평균적인 출산율이 1.6명 수준이에요. 따라가려고 했던 선진국을 이미 적어도 인구학적으로는 제쳤다. 그것도 한참 제쳤다. 그리고 이거와 같이 나오는 동반적인 현상이라는 게 대개 성장이 멈추고요. 돈이 잘 돌지가 않아요. 결국 재정이 악화됩니다. 선진국들도 1.6명 수준에서 앞으로 이제 기울기는 낮아지겠습니다만 결국 떨어질 거거든요. 떨어진다면 한국이 먼저 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시킨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 한국이 이걸 얼마나 잘 넘겼을까? 혹은 넘긴다면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선발자가 되는 거죠. 만약에 실패 혹은 시행착오 혹은 반면교사적인 느낌이라면 절대 한국적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국 선진국들이 한국을 지금 굉장히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착해서 걱정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곧 닥칠 일을 한국이 먼저 다쳤고 이 문제를 한국이 어떻게 푸느냐를 선진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어떤 판단 근거로는 아마 기존 제도와 현실에서의 운용 사이의 갭 같아요. 한국 사회를 감싸고 있는 기존의 질서, 제도, 룰 혹은 상식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지금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기성세대가 만들어낸 질서들이 사실은 불편할 수 있겠다. 이 불편함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인식이나 자세의 전환이 전제되는 상황 안에서 기존 제도 같은 것들을 수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인구 피라미드가 이렇게 연령들로 나온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 바로 세대 부조형의 기본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즉 일하는 세대가 일하지 않는 세대를 먹여 살리는 구조인 것이죠. 생산 가능 인구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동력이자 국력이 됩니다.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얼마나 많냐가 사실은 앞뒤에 있는 전공정과 후공정에 있는 어린 친구들 또 나이 드신 분들을 공양하는 구조 우리 가게에서의 삶을 생각하시면 굉장히 뚜렷하게 나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구조가 탄탄한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 탄탄한 것이 전제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후속 인구의 주기적인 공급이에요. 밑이 끊임없이 공급이 되어줘야 위의를 부양하는 사람들이 적을 테니까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왜? 이 분모 부분에 끊임없이 공급되는 심지어 다른 어떤 인구 그룹 코어트보다 훨씬 더 세게 공급되는 바로 베이비 분모라는 특이한 존재도 있었거든요. 가게 부분에서 어디에 투입해도 즉각적인 적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완성된 준비된 인재가 한국 사회에는 흘러 넘친다. 근데 몸값이 쌓아요. 숫자도 많아요. 아유 성장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인구 보너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대 부조형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고용 제도거든요. 숫자가 많으니까 결정권을 누가 쥐고 있을까요? 기업이 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초기 단계에 이렇게 희생을 해줘야 후속 단계에서 자기가 받아가는 걸 받아가거든요. 왜 우리는 25살 신입사원은 1호봉이고 45살 부장님은 25봉이니까? 고도 성장 초기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열심히 일했는데 돈을 적게 받아요. 뭔가 불편하거든요. 대신 시간이 지나서 이 회사에 오래 잔류하면 초기 단계의 강제 저축을 돌려준다는 구조. 심지어 한국은 정년 은퇴하면 퇴직금도 줍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우리의 상식이거든요. 다른 나라의 비상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사실은 이제 진짜 맞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과 의문들을 20대, 30대가 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왜? 이 친구들은 더 똑똑해졌어요. 그리고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그런데 과거에 만든 이 임금 제도가 중립적이고 중도적인 방식의 현재의 문제를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의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학력 대기업 모델이라는 굉장히 궁금한 모델을 쫓아서 엄빠 말씀 잘 들어서 공부까지 해서 좋은 기업 들어갔는데 3년 안에 30%가 그만대요. 저희 엑스 세대 중년에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미 대기업 입사라는 굉장히 큰 이벤트인데 이거를 본인이 적극적으로 버릴 수 있다는 삶은 우리랑 다른 개념인 거죠. 자 이렇게 고용 제도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요. 바로 복지 제도도 세대부적으로 만들어져요. 그럼 조세 제도도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심지어 이런 방식이 잘 유지되도록 정부가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의 산업 정책도 영향을 받아요. 당연히 한국은 서비스보다 제조업 기반을 많이 지원해 주거든요. 이유는 바로 제조업이 가지고 있는 굳건한 형태의 아까 노동 투입형의 자본주의 모양의 근거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자원을 우리 대기업 때 굉장히 저금리로 빌려주는 이유, 정책 자금, 정책 금리 이런 표현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정기를 써도 대기업에 쓰면 훨씬 낮아요. 이런 맥락들. 정당성의 근거였던 가장 중요한 기존 질서가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후속 친구들이 0.72라는 말도 안 되는 당연히 해야 될 가족의 결성, 그리고 DNA를 남기고 싶은 이 본능, 욕망들을 스스로 연기하고 거세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청년들의 도래예요. 공급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곤란합니다. 청년은요 미래여야 되고 기회여야 되거든요. 미래의 편익을 위해서 미래의 큰 당근을 위해서 현재의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는 사회일수록 사실은 성장하고 지속 발전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벌써 미래의 편익과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이 삼십 대가 눈에 띄게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된 선택이냐? 아닙니다. 오히려 기성 제도와 기존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갭을 굉장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선택한 의사결정의 결과물이에요. 더 똑똑해진 상황 판단의 능력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 친구들은 미래가 없어요. 당연히 저축을 하지 않겠죠. 청년 저축 제로라는 것은 그 사회의 굉장히 큰 경고입니다. 우리가 저축을 하는 이유는 미래의 편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행위인데 이걸 안 한다 굉장히 곤란한 사회죠. 그게 이미 시작이 됐고 그게 0.7이랑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성 세대와 교체 교환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던 경제 구조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부동산이에요. 아파트는 결국 기성 세대가 지고 있는 아파트를 연령이 특정 연령이 됐을 때 후속 세대에게 손바꿈으로 넘겨주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세대 간의 이전 효과가 발생하는 것들이 젊은 친구들 그걸 받을 의지가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유지가 될 리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인구 구조라는 굉장히 괴팍한 방식으로의 근만 보면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저축 제로가 만들어내는 어떤 파장까지 생각한다면 지속 가능성은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위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퀘스천 마크입니다. 진짜 위기일까요? 위기라도 위기가 아니도록 만들어주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자 사실은 기성 세대의 의무인 거예요. 결국 인구는 분수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옳습니다. 분모가 탄탄하게 만들어지고 분자가 적어야 지속 가능성이 있는 사회라고 했는데 이게 줄어드니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줄어들면 위에는 가만히 있어도 늘어나요. 이 늘어나는 세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어요. 왜? 이 친구들이 그대로 시간 경과에 따라서 위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천구백칠십 년대생이에요. 우리 엑스 세대라고 얘기하죠. 엑스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말과 몸이 다른 세대죠. 말로는 기성 세대와 척을 집니다. 근데 몸으로는 따라가거든요. 지금 엠테트는 어때요? 말과 몸이 일치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게 영 점 칠 일을 만든 거예요. 자 이 엑스 세대가 현재 오십 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천구백칠십 년대생이 지금 산업 생산 가능 인구의 한가운데에서 소득도 정점. 그렇죠 쌓아둔 기존의 자산들도 정점 더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받아야 될 선배 세대 즉 부모 세대가 이제 팔십 사 세의 평균 수명 종료까지 다가서고 있는 거죠. 이 자산 소득까지 받아야 될 판이에요. 결국 뭐냐면 당군 이래에 가장 아마 구매력이 왕성한 중년 세대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자 문제는 이 중년 세대와 관련되어 있는 한국의 소비시장 혹은 기존 관념 질서는 뭐다? 다 가족 소비가 전제되는 거예요. 오십 세의 중년의 아저씨를 한국 시장에서는 고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산성은 높을지언정 구매력은 별개 얘기예요. 바로 사인 가족의 모델이 옛날부터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살림하는 엄마가 가장 큰 결정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소구의 대상. 포커스가 전부 다 가게에서 결정권을 쥐고 있는 분에게 쏠릴 수밖에 없었고 더 중요한 거는 사회생활을 마악하는 이십 대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소구력 대표 중에 자동차 같은 것들이거든요. 자동차는 이십 대 남성이 제 일차 고객이에요 핵심 고객입니다. 근데 지금 아까 얘기한 저축 제로 세대 자동차 살까요 안 사거든요. 완전히 결입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엑스 세대가 중년에 접어들었다 자 말과 몸이 다른 세대지만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기성 세대와는 확실히 결이 다른 중년의 출현인 거예요. 부모님이 외롭게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제 것 다 올인하지는 않아요. 선배 세대처럼 부모 세대처럼 제 자녀와 관련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올 투자해 가지고 막 키워내는 너의 삶과 나의 삶을 일치해. 네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야. 이거와 관련해서 뭔가 의심하기 시작한 첫 번째 세대거든요. 결국 자녀에 투입하는 이 비용이 선배 세대들은 투자라고 봤는데 이 엑스 세대 중년 된 사람들은 야 이게 투자일 수도 있겠으나. 잘하면 비용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낀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자녀 세대에게 그대로 올인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50세 시점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평생 비혼이라고 표현하는데 현재 기준 벌써 남자들이 20%가 넘어요. 평생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이거는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룹뿐입니다. 20%는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문제는 MZ가 그 뒤를 따라와요. 그리고 이 MZ가 따라오는 가장 중요한 선순위의 통계가 뭘까요 일인 가구 사십 사 프로의 시대예요. 이걸 가지고 중년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얘기인즉슨 혼자 사는 중년의 대거 출연이에요 그리고 구매력은. 정점을 향해 찍고 있어요. 자 이런 시장 한국은. 가정도 하지 않았고 경험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펼쳐졌습니다 이미 어떻게 갈 거냐 입지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맥락은 이 사람들도 어차피 그런데 십이 삼 년 후가 되면 육십오 세에 진입합니다 우리 국민연금 만든 거 육십오 세부터 받는다 아니요 칠십 세 향해서 달려갈 겁니다 왜 정년 연장과 공적 연금 수급 연령은 결국 일치될 수밖에 없는 이슈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은 생산 가능 인구다 보니까 든든한 힘이 되고 있거든요. 58년 개띠가 우리 베이비 부모의 상징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이분들은 80만이에요 진짜 베이비 부모는 따로 있습니다 70년 개띠는 102만이에요 지금 53세예요 12년 후가 되면 지하철을 공짜로 탑니다 1년에 100만이에요 지금 그 지하철 비가 커버될까요 안 되죠 지금 그래서 스스로 맞지 않는 구조를 수정시켜 주지 않으면 지금 태어나는 20만대가 그 요금을 내야 될 텐데 유지가 될 거냐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70년대생이 중요한데 이 70년대생에 바로 바톤을 이어받는 게 바로 베이비 부모예요 70년대생을 약간 넓히면 이제 55년부터 75년 구간에 있는 20년 구간 숫자가 무려 1700만입니다 1700만 이 중년과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생산체계 이거와 함께 소비체계 아까 얘기한 새로운 가족 소비를 대체할 수 있는 중년의 어떤 느낌들 같이 간단 말이죠 이게 같이 모아지게 되면 새로운 베이비 부모와 관련된 이슈가 만들어져요 이 20년 구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2025년 내년입니다 드디어 한국도 65세 이상 인구가 100명 중에 20명이 돌파를 하게 돼요 일본이 이거 20에서 30% 가는데 20년 걸렸거든요 한국은 10년도 안 걸립니다 조정을 완충을 안 해주면 그 후속 세대는 연간 200만 300만이에요 이 충격은 실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때 구성을 만들어서 요소 투입이 되지 않지만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어줘야 이 200만 300만 시대에 사는 친구들의 활로가 열려요 그나마 지금 이 시간에 있을 때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시장도 기업도 결국 정례하면 디폴트 값을 바꿔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60년 70년대에 만들어났던 이 성공의 어떤 기억들 이거는 고객들이 막 뛰어다닐 때 산에서 뛰어다닐 때 가능한 얘기들이에요 가성비로 모을 수 있는 수준의 시장은요 개도국 시장입니다 선진국 시장은 가성비를 안 먹혀요 특히나 지금 까다로워진 mz들은 가성비보다 더 큰 게 가신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00만이 있었는데 지금 20만이에요 그 얘기는 기본적인 마케팅에 대한 전략과 접근법도 대대적인 수정을 해줘야 된다 사실상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 안에서 지속가능한 한국의 모형을 둘째 치고서라도 기업 혹은 산업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맥락입니다 결국 정리하면 저축 제로 세대의 출현이라는 게 0.72가 알려준 가장 중요한 경고이고요 그들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70년대생의 이 강력한 완충 양치를 새롭게 재구성하자 이건 결국 20년까지 벌어진다 이게 베이비 부모의 힘이다 이 마지막을 잘 이용하면 결국 투입되지 않지만 성장을 만들어내는 기업 시장의 새로운 존재들이 부각이 될 것이고 그것들을 썸하면 합치면 바로 선진국이 한국을 추격해서 얻을 수 있는 요소 투입형의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강력한 어쩌면 인류가 처음 만들어내는 고정관념을 깬 방식의 사회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0.72는 위기가 아니라 엄청난 블루오션을 향해 가는 기회이자 도약대가 될 수 있다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